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개시의무입니다. 개시의무 자, 개시의무가 등수보자 몇 등 했는지 개시의무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되는데 개시해야 될 게 4가지입니다. 몇 등 했는지 등수보자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원본, 중개보수요일표, 보정설정정명서류, 자격증원본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원본은 앞으로 개시해야 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요. 개시의무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사무소 명칭표시입니다. 147페이지 사무소 명칭표시인데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표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미시안이고 또는입니다. 또는. 그리고 5개의 광고물.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5개의 광고물이라는 것은 간판인데요. 간판 안 달아도 되고요. 그래서 간판을 설치했을 때에는 간판실명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런 말을 넣어도 됩니다. 첫 번째, 개업공인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광고를 하게 되면 명칭을 쓰게 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명칭을 쓰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공개사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부칙개공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을 부칙개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의증이 없기 때문에 부칙개공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밖에 사용 못합니다.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5개 광고물 즉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연락처 등록번호는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 동그라미 6번입니다. 만약에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등록관청이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 양가로 3번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취소 3개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휴업이나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하죠. 따라서 휴업이나 업무정지 처분은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고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안 하면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50페이지 중계대상물 표시광고입니다. 151페이지 중계대상물 표시광고 우리 핵심 비교적인 프린트는 43번에 있는데 표시광고를 하려면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성명소연 등 5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4개를 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4가지 성명, 소연 등 외에 추가로 5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소면, 종가형 5개. 소면, 종가형은 우리 핵심 비교적인 프린트는 25번에 있습니다. 우리 151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억, 소재지, 중계대상물 소재지, 면적, 중계대상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되고요. 다만 동그라미 비업의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10가지 외에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게 총 8가지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 4방, 개개, 입주관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총청수, 사용성인, 사용검사, 중공검사 받은 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151페이지 맨 밑에 다 번에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면서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계산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고요.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152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2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공공기관, 정부출연구기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전문인력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동그라미 4번의 기영리언, 디겟, 리얼에 있습니다. 153페이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입니다.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하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별로 밑줄 치십시오.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모니터링이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의 대상, 모니터링의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년도의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매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고 나면 이제 모니터링 수탁기관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기본 모니터링의 경우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그 결과보고서를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153페이지 동그라미 5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본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겠는데 부당한 표시광고는 흐며물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보면 중계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계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니언에 중계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154페이지 중계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계대상이 될 수 없는 중계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니언에 중계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계할 의사가 없는 중계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중계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계상물 선택에 중요한 역량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받들이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즉 흐며물, 미끼며물, 낚시며물, 가짜며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제 지인이 중계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원룸 같은 거 이런 거는 실장들이 광고비를 부담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비용은 다 실장들이, 직원들이 부담하고 그 대신에 한 건 하면 직원이 80% 내지 90% 먹고 사장은 10%, 20% 뗀다더라고요. 그 직원이 20명이 넘는다더라고요. 그러면 직방에다 매물을 올릴 때 월세 50만원인데 10만원짜리 있다고 매물을 올리는 거예요. 손님 전화오면 10만원짜리 진짜 있습니까? 하면 예,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금방 나갑니다. 택시 타고 오세요 해서 갔는데 보니까 금방 나간다고 했잖아요. 나갔습니다. 진짜 나갔으면 괜찮을 때 거짓말로 올렸으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라고요. 허위매물 올리면 자, 155페이지 문제해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냐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했는데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냐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이거 표시광고할 때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일 뿐이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정보망입니다. 먼저 중개계약이 뭔지 거래계약이 뭔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팔 사람이 개업공개사에게 우리집 좀 팔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집 좀 사주세요. 이렇게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것들은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개계약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말로 구두로 하죠. 우리집 좀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잠시만요. 매물 접수대장 꺼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8페이지 거기 일반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 다음 각호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수준이죠. 물가수준이죠.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거래예정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어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요. 이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 의무는 없고 이 일반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60페이지 문제가 있는데요. 1번, 일반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안 해도 됩니다.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번, 중개어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중개계약은 여기저기 전부 다 집 팔아달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서면으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물가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어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해서 4번, X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반중개계약은 공개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반드시 공개해야 되죠. 161페이지, 이게 일반중개계약서 법정서식, 표준서식이 있습니다. 그게 1번, 2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1번, 어뢰의 의무사항.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이것만 전속중개계약하고 다릅니다. 을개업공개사는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되고요. 2번, 갑, 어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고요. 반가루 2번, 갑의 의뢰인은 을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협조 안 해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이것만 전속중개계약서와 서식이 다르고요. 나머지 3번 유효기간, 4번 중개보수, 5번 손해배상책임, 6번 거박의 사항은 전속중개계약서와 동일합니다. 161페이지 맨 밑에 거기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의뢰인하고 계약공개사가. 확인설명서, 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분 손님이 오길래 제가 이 161페이지 맨 밑에 있는 이게 주소,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여기 적으려고요. 일반 중개계약서 체결하려고 성명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 다음에 연락처 어떻게 됩니까? 주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여자 손님이 젊은 분이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 사장님 밑에 근무했는데 여자 사장님한테 한 30분 혼났습니다. 왜 이름을 물었냐 하면서 혼났는데요. 그 이름을 물은 이유는 지금 161페이지 2개의 중개계약서에 기재하려고요. 왜 기재합니까? 손님들끼리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고 계약공개사 몰래 중개 보수 안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개 보수 달라고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적사항.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은 사실 이름도 못 묻습니다. 그냥 몇 동 몇 호 손님 해가지고 전화번호만 입력해 놓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같은 데는 독점중개니까 다 문서로 계약서를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여기저기 다 팔아달라고 내놓잖아요. 자, 161페이지에 거기 보면 3번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수 적고요. 보수는 법에 규정된 요율을 넘으면 안 되고요. 5번 어뢰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얼개옥 공개사는 다음 행위를 한 경우 갑 어뢰에게 손해비를 배상해야 된다.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과다수령하면 그 차액을 환급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 재산상 밑줄 치십시오. 32회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X입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2페이지 권리이전용이 있고요. 권리치득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하고만 임대차, 일반중개나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매도인, 매수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 권리이전용이 있고요. 권리이전용에는 소유자 및 등기명인, 중개사물의 표시, 권리관계, 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중개의뢰의 금액,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중개의뢰의 금액을 적습니다. 그런데 권리치득용의 경우에는 희망물건의 종류, 희망가격, 희망지역, 희망조건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중개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쉬었다가 163페이지 전속중개계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